니가 하얀이보다 춤을 잘 출까? 어 그런 의문을 왜 갖지? 굉장히 초조한 어떤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데 나는 지금 자신 있고 오빠 걱정하지 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걱정해 다 나가 이기겠구나 다 아실 거 같으니까 울어? 근데 내가 지금 옆에 있잖아 구독자분들을 못 느낄 거란 말이야 지금 내가 너랑 어깨가 다 있거든 이렇게? 근데 지금 굉장히 떨림이 지금 핸드폰 진동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추워서 그렇고 추면 잠바로 입어 아니 오빠 댄스 출 때 잠바 거추장 쓰러거든 댄서들이 기본 자세를 갖고 있다고 나는 이 말을 중업해 보면 지금 난 긴장했다네 아니 여자들이 어떤 이 역겨운 멘트들 서로 속마음은 지가 더 이쁘면서 서로 남이 더 이쁘다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백설공주를 보고 계시네요 하연아 오늘 뭐하는지 알고있지? 오늘 다나씨랑 춤춘다면서 춤을 추는건 추는건데 다나가 너보다 춤을 좀 잘춘다고 얘기했거든?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되게 친했잖아 다나야 너 왜이렇게 갑자기 어? 아니 언니 너 춤 잘춘다며 하연이보다 어? 아 잘추지 어? 잘춰? 같이 니가 아까 잘춘다고 했잖아 이거 녹화된거 보여줘?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잘추지 근데 이제 내가 조금 더 잘춘다 아무튼 결론은 다나가 하연이보다 춤을 잘춘다 이 멘트를 한 6번 정도 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의 의견 자체를 얘기해줘 음.. 난 아무 생각이 없어 아니 우리 오늘 무슨 대회야? 가볍게 대결하는건데 이게 상금을 걸었거든 상금? 얼마? 50만원 아니 왜 지금 얘기해 그거를? 아니 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몸좀 풀고 올게 아 몸풀고 온다고? 아니 아우 너무 무거움만 있었더니 아우 갑자기 목을 왜 풀어? 시작해볼까? 1라운드 못출거야 언니 앞딱질 알아요? 앞딱질? 알긴 알아요 그걸로 하자 별로 안좋아하는거 같으니까 하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도 잘할거 같아 하연아 알아? 알긴하는데 살짝 기억이 그래? 그럼 그걸로 하자 시작해 그럼 누구부터 할래? 내가 먼저 할까? 그래도 먼저 맞는게 낫다고 그래? 맞고싶어? 아니 그 뜻이 아니잖아 그 뜻이 아니야? 잠깐만 표정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 말에 집중하고 있는거 아 그래? 오케이 그럼 시작해볼까? 자 하연이부터 1라운드 고고 뭐지? 언니 시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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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게요 시작할게요 오 잘한다 역시 아이돌 까먹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난다 기억이 안난거에요 언니? 응 기억 굉장히 잘하신거 같아 자 다나야 이제 너 차례거든? 괜찮겠어? 그럼 가자 자 그럼 출까? 응 알지? 뭐? 잘 좀 잡아주고 어떡해 그럼 잘 잡아야지 못잡아? 아니 그럼 잡아줘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자 다나야 됐어? 응 얼굴은 안된거 같은데? 됐어 알았어 그럼 시작할게 오빠 이거 쓰지마 왜? 동작 하나 틀렸어 동작 하나 틀렸어 근데 그냥 크게 얘기하면 되지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동작만 살짝 틀린거여가지고 다시 하면 될거 같은데 근데 화났어? 눈이 너무 지금 화나있는 눈인데 아니야 알았어 하면 돼? 어 알았어 알았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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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댓글에다가 쓸거야 좋아요 눌린거 그걸로 이제 할거거든? 잔인하네 근데 나 이거 안할라 그랬는데 다나가 자꾸 너보다 잘 춘다고 그래가지고 춤을 자 그럼 두번째 갈까? 몸을 좀 부족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아니 왜 몸을 자꾸 푸네 ㅋㅋ 상금을 네가 탈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거지 ㅋㅋ 오빠 내가 이겨 ㅋㅋ ㅋㅋ 오빠야 나 이제 다 했어 그럼 시작할까? 응 언니 그거 알아요? 스마트 챌린지인가? 응 알아요 알게 알게 하얀이가 알면 안되는거야 지금? ㅋㅋ 오오 개쩔 개쩔 잘 춰 잘 춰 잘 춰 잘 춰 ㅋㅋ 잘 춰 잘 춰 ㅋㅋ ㅋㅋ 야 진짜 잘 추는데? 오늘 잘 안되네 ㅋㅋ 잘 안된게 저래? ㅋㅋ 하나씨 고고 언니 블루가 왜 해? 아무 말도 안해 잘하셔서 ㅋㅋ 기본인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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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야 준비됐어? 오빠 나 이거 전문이야 ㅋㅋ 시작하면 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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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춰는데? ㅋㅋ 오 잘하는데? ㅋㅋ 나쁘지 않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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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잘하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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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ㅋㅋ 지금 자리를 옮겼어 마지막 3라운드 남았거든 마지막 3라운드는 3라운드는 내가 정할 거야 오빠가 정한다고? 짜여진 어떤 춤 4위보다는 어떤 내추럴한 춤 4위를 원하는 거지 클럽을 간 거야 차은우 같은 남자가 있는 거지 그 남자를 꼬시기 위한 춤 4위 차은우씨는 어딨는데? 내가 이제 대역이야? 오빠 그냥 차도 돼? 차지는 마 아무튼 그러면 클럽 댄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어? 그런 자유댄스는 자신있지 하얀은 자신있어? 나는 그런게 별로 자신이 없어 아 그래? 내가 먼저 칠게 먼저 맞는게 낫다고 또 맞고싶어? 먼저 맞을게 오케이 자신있나보네 그럼 자유댄스는 뭐 어떡해 자유롭게 가면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야 빨리 들어와 오빠 마스크 좀 써줄 수 있어? 왜? 몰입을 쭉 내가 해야되잖아 그래? 됐어? 아니 올려줘 아 올려줘 됐어? 아니 오빠 더 아 더? 됐어? 그냥 나가줄 수 있어 3라운드 클럽 댄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뭐야? 어? 어? 힘들으셨어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잊든 없든 당신 뭔 상관이야 그냥 음악 즐기러 왔어요 형형형이 사랑을 좋아해 나를 봐야 될거 아니야 형형은 이쪽 볼것 같아가지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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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몇일이 없네 너도 없네 열심히 혹시 저 마음에 안드신가요? 네 이쁘 지지 네 저기요 전문가 오 네 어 저기요 아직 아니잖아 차은우 아직 빈이 안 됐잖아 빈이 됐으면 OK 사인 줘 차은우씨 차은우 뭐야? 같이 춤춰요 어이가 없네 저기요 넵 그거 아세요? 저 혼자 살아요 키워진 사람 없이 혼자서 한 거예요? 죄송한데 저희 테이블에 이렇게 왜 허락도 없이 앉는 거죠? 다리 아파서요 병원을 죄송한데 일어나주세요 남의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아 제가 일어난 모습으로 춤춘게 보고 싶으시구나 키워 귀신같아 오늘 시간 되세요? 왜 그러시죠? 저랑 순대국 먹어요 순댓국 먹고 또 술동 엄청 썰려고 그러지 아무도 몰라 순댓국 먹으러 가실래요? 춤 잘 봤고 누가 이겼는지는 구독자분들이 투표를 해주실 거야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할 얘기 있으면 한번더씩 해줘 여러분 저 하얀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얀이에요 하얀이에요 하얀은 구독자분들께 넌 할 말 없어? 여러분 전 말로 하지 않습니다 컴온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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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